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간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절대의 언약과 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계속해서 절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절대 강의 제목이 제목에 꼭 붙는 것이 절대와 납니다. 절대의 언약과 나. 하나님의 언약과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전달합니다만 모든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나는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절대의 언약 안에 있는 나입니다. 서론적으로 절대의 언약 안에 있는 나 오늘도 워밍업 테스트가 있어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먼저 몇 가지 퀴즈 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목수도 고칠 수 있는 집은 뭡니까? 목수도 고칠 수 없는 집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목수가 고칠 수 없는 집이 뭐죠?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고집과 관계가 없는데 목수가 고칠 수 없는 집은 고집이래요. 그 다음에 발이 두 개 달린 소는요? 이발소 발이 두 개 달린 소는 이발소입니다. 이 퀴즈는 넌센스 퀴즈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벌레 중에 가장 빠른 벌레는요? 바퀴벌레 왜 바퀴벌레예요? 바퀴가 달려가지고 가장 빠르대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는? 걱정거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걱정거리 사람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싫어해요. 성경에도 이 걱정거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걱정거리들이 자꾸 쌓여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거리 모든 문제와 사건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약이 도대체 뭐냐? 절대 원약과 나아 그랬는데 원약이 뭡니까? 이 원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약을 믿기만 하면 되어지죠. 절대 믿음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원약은 나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특별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하시고 절대 언약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또 절대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는 보금입니다. 성경은 보금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금에 대한 언약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보금을 어디에 약속을 했다고요? 성경에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루까지 전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보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보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꼬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어요. 이게 바로 보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약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물붙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언제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해 계시잖아요.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 약속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설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바로 아들 대신 예수 교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 뿐만 아니라 축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받는 신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주시기로 맹세하셨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백세의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축복을 받았어요. 또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랬습니다. 이 복이 바로 누구의 것이냐 이 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있게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나의 것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인 사역자 조장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인 예수 소름 할미암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에게 분명한 삶에 필요한 모든 응답과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언약 절대언약은 바로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절대언약 안에서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절대언약입니다.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언약 이것은 성취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스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을 세우셨죠. 방법이 뭔가 하면 절대언약 절대주권과 절대계획을 언약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또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계획들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언약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리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도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계획대로 성취시켜 주셨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언약이 뭐냐? 절대 절대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언약은 138이에요. 138 138이 뭔지 잘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원약의 주인공으로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다른 길이나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인간의 근본되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 중에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흑암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흑암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흑암에 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공중군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세상 나라 흑암나라와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세상을 또 흑암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 나라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는데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자 조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힘과 능력을 누리면서요. 어둠과 싸워 이기고 또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원약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원약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원약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구원자로 오셨는가 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남자의 후손으로는 오실 수가 없었는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씨로 태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왜 희생 제물이어야 됩니까? 희생 제물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 제물로서는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상에게 빌고 절해도요. 우상이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 사안받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7장 14절이죠. 언약의 흐름 여자의 후손 희생 제물 인마누엘 인마누엘이 언약이에요. 인마누엘이 복음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왜 인마누엘이 되어야만 합니까? 인마누엘이 아니면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느냐. 인마누엘의 반디는 흑암이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이 나와 함께 했어요. 어둠의 세력이 나와 함께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것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왜 인마누엘이 해야 하는가 인마누엘이 안되면 흑암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역자 조장들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가지고요. 믿음으로 언약의 흐름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언약의 흐름은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셨어요. 그리스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야 됩니까? 왜 그리스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로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영적인 방황과 또 사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원약의 흐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모든 흐름이 뭔가면 여자의 후손 희생 제물 인만우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잊고 오셨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제상이시구나. 참된 제상으로서 나의 죄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에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이 온약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내게 오셨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약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작은 첫 번째 보니까 복음 신앙이에요. 복음 신앙. 복음 안에서의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온약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온약의 흐름을 알았으면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온약을 굳게 붙잡고 복음 신앙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누림입니다. 누림.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줬으면 이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뭔가 큰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한번 돌이켜보죠. 지금 당장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골로스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누구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호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깨닫게 해주셔서 원약 안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고 전부인 것이 맞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은 전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길 바라고 절대 언약을 누리며 복음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언약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언약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뜻을 정했다 이 뜻은 다니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자,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이 뭡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음식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게 뭔가 하면 이 음식은요 우상 앞에 들여졌던 거예요. 우상 앞에 들여졌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음식 먹지 않겠다. 다니엘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절대 우상 섬기지 않는 것 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있는가 하니까 우상 앞에 들여졌던 음식도 먹지 않겠다. 당시 이 다니엘과 또 새 친구 이들에게 제공되어졌던 음식은 전부 우상에게 먼저 들여졌던 그런 음식이었어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오직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다 알 정도였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시기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절대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을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 이것이 뭔가 하면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다니엘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변화를 일으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절대 천명이 있었어요. 절대 천명 다니엘의 절대 천명이 뭡니까? 다니엘이 잡은 절대 천명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관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 포로이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엄청난 잘못이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묻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주는 음식을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스 2장이나 또 다니엘스 5장에 보니까 왕이 꾼 꿈을 이렇게 해몽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의 개시였죠. 구약시대 때는요 꿈으로 하나님이 개시를 많이 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꿈으로 개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개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불신자 이 임금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개시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왕이 꿈을 알고 또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천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에게는 절대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절대 사명이 뭐였어요? 복음 누리면서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명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이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정치꾼들이 알았잖아요. 시기에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발각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신앙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절대 헌신을 했습니다. 절대 헌신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이 누부간네 사라왕과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왕까지 네 왕을 거치면서도 이 관리로서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 왕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무자들은 오히려 전부다 처형을 당했고요. 다니엘은 오히려 절대 헌신자로 서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이렇게 크게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부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리오와 고레스왕 때까지 형통했다 그랬는데 그 앞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누부간네사람과 벨사사람 왕이 있었잖아요. 역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다니엘은 형통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는 절대 헌실의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미리 누린 것이 있습니다. 미리 오늘 우리는 절대 언약과 나아 그랬는데요. 미리 누려야 돼. 미리 미리 누리는 언약 잡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벌써 언약만 잡은 것이 아니라 미리 누리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우서서 아멘 자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풀무웃불 가운데로 던져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설령 건져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 그리 안해하실지라도 우린 절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를 놓치지 않겠다. 어떤 문제의 사건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리 안해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리 노렸어요. 미리.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문제 그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 문제 이후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이 있다. 그리 안해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안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 무엇을 봤습니까?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이 다니엘이 미리 내다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미션이에요. 미션. 어떤 미션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3장 12절 같이 한 번 읽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금 증인 되어질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 다니엘은 이미 구약시대 때 미리 내다본 거예요. 마른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어떻게 별과 같이 빛난다.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다니엘은 이 미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고 미리 누렸어요. 다니엘처럼 절대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리 누려야 할 언약신앙입니다. 미리 누려야 할 언약신앙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누려야 됩니다. 언약을 찾고 있으면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인물들이 미리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언약을 깨닫고 누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1장 1절부터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뭔가 하면 언약 붙잡은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의학의 인물에 대한 내용을 전부 요약을 했죠. 구의학의 중요한 인물들을 전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언약을 붙자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소장들 말씀을 접하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요.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잡은 신앙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씀이죠. 언약을 붙잡하다. 말씀으로 모든 천지만부를 지으신 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죠. 그 증거가 구약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고 응답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던 이집트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이집트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망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라고 했는데 그 강대국 로마도 결국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원약이 없어서 그래요. 원약을 놓치면 실패합니다. 사역자 조장이라도 원약을 놓치면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약을 잡아야죠. 원약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원약만 잡으면 원약의 백성은 환란과 핍박이 아무리 와도 괜찮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문제 가운데서도 원약 잡고 문제를 보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어도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죽어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4절 5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어도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뭔가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읽어드린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애녹은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 다 죽었잖아요.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실패한 인물이 있죠. 가인입니다. 가인은 실패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 가인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주신자에 대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언약을 주신자에 대한 신앙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만 가지면 되어지는데 히브리스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언약 잡은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굳게 서기만 하면 언약을 굳게 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네 번째 보니까 노아의 방주신앙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스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인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여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말미야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죠? 노아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언약을 잡지 않았으면 이 노아는 정신나간 사람으로 표현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언약을 잡은 의의의 상속자라서 방주를 지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데요. 갈대와 우루에서 갈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언약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단산했던 사라의 믿음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뭡니까? 원약의 힘이에요. 원약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 힘으로 아브라함 백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원약신앙의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 원약신앙의 특징. 원약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원약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부 믿음을 따라서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도 한 번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원약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약신앙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소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누가 이런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아브라함은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약을 가진 사람은요. 아까운 것이나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안나를 내다보면서 미리 누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누리며 기도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각자 인물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기도원 발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메일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이들을 다 하나하나 소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셨어요. 어떤 증인입니까? 언약 가진 사람. 언약 가지고 미리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수많은 증인들이 이 길을 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언약 잡고 이 증인들의 길을 뒤따라 가면 되어지고요. 또 많은 새로운 증인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처럼 미리 누리는 그런 언약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레미야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급당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루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주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주고 포라가 되어주고 속국이 되어졌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언약을 놓치면 실패해요. 반대로 말하면 언약 잡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는가. 강단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 조장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보시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는 절대 실족이 없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어떤 사람을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록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편 10편 기자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건줄을 받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히브리스 11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히브리스 11장 인물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절대 언약과 납니다. 절대 언약과 나. 절대 언약과 사역자 조장이 되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또 구약의 증인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언약 안에서 굳게 승리하는 언약 안의 백성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사역자 조장들 언약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네엘처럼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언약 굳게 붙잡고 절대 실패가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살필 때에 언약 놓친 백성들을 언약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힘과 능력을 덧립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